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잠도 오지게 오고 개피곤하지만 싸움은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그런 쌈딱슨이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집본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갑자기 썩은 배추를 주겠다며 문을 쾅쾅 두드려 내 단잠을 깨웠놨던 할준마 진짜 너무 열받아서 싸우려고 뒤를 밟았는데요. 헐 넌 또 뭐야? 원지 제가 진상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탈 죄송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화력이 가장 센 이곳에 걸올려봐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투잡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자구요 몸쓰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합니다. 일요일 단 하루 쉬어요. 또 불면증도 좀 있고 그래서 밤새 설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서 오전 늦게 다시 겨우 잠들었는데 한시 반쯤 됐나 오후? 누군가 벨을 누르면서 동시에 문을 엄청 크게 두드리더라구요. 쾅쾅쾅쾅! 깨서 나온건가 소독인가 잠결에 너무 놀라서 누구세요? 하고 일단 문을 열었더니 이게요 어떤 아줌마라고 하긴 그렇고 할머니라고 하기엔 좀 젊은 그런 할준마가 계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뭐해요 했더니 얼갈이 필요해? 새댁! 진짜 와... 딥슬립 하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어 그래가지고 깼는데 짜증나니까 그냥 대답 안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는데요. 더 이상 잠도 안오고 화만 부득부득 나는거에요. 그렇게 잠깐 생각끝에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엘베를 타고 1층에 내려가서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시간틈을 두고 한층 한층 내려오더라구요. 그래서 엘베 타고 아무것도 안 눌렀더니 저절로 올라가요. 그리고 결국 그 할준마가 탔어요. 제가 물어봤죠. 뭐해요? 여기 사세요? 이랬더니 어 새댁보다 2층에 사라. 그래서 이거 파시는거에요?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냥 나눠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거면 그냥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두고 방송을 해가지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지 왜 집집마가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을 놀래켜요? 이렇게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누가 눌렀는지 내려가고 있었고 이 할준마는 저보고 그래서 새댁 몇층 사라? 이러길래 아니 그건 왜 물어봐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너희 집은 안 두드리게! 그래서 울진 말고 남의 집도 이런걸로 두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언성 높여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결국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을 했고 어떤 아저씨가 한 짐 보따리를 들고 계시길래 언뜻 내렸어요. 또 할준마도 내렸고 그래가지고 계속 몇만디를 하고 있는데 보따리를 옮기던 아저씨가 짐을 옮기면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살짝 언성을 높여서 할준마랑 싸우는데 할준마가 이거는 내가 팔려는게 아니고 이엿돈 나눠주려고 그런거다. 이래가지고 저는 아니 그럼 일일이 집집마다 벨 누르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얘기해가지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하는게 낫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거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 얼갈이라고 하는게 이게요 마트에서 파는 파릇파릇한 좋은것도 아니고 벌레가 얼마나 많이 갉아먹었는지 여기저기 구멍에 숨숭 뚫려있어가지고 보기에 더 걸레짝같은데 이게 입으로 들어갈 땐 더 그지같은 그런 얼갈이였어요. 그리고 얼갈이라고 해서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얼갈이는 보통 무슨 단같은거 이렇게 한묶음씩 있는데 이 할준마가 들고 있던건 낫장낫장 한장 한장 밭에서 주운거같은 그런 비주얼 완전 걸레요. 뭐 본인 딴에는 좋은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수도 있지만 저처럼 진짜 꿀잠자다가 대문도 없이 대문도 경우없이 쾅쾅 두드리면서 어? 이게 말이 돼요? 아 그리고 예전에 옆라인 이사 문제 때문에 경비아저씨가 찾아오셔가지고 차를 좀 옮겨줄 수 있냐 이렇게 벨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이게요 그냥 가벼운 노크 정도였지 이렇게 경우없이 그지같이 쾅쾅쾅쾅 어 나 정말 누가 우리집에 돈다 들어온줄 알았어요 무슨 생색을 내고 싶었던건지 뭐하튼 여튼 그 한집 보따리 들고 있던 아저씨가 엘벨을 타고 저도 그냥 한소리하고 엘벨 탔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그래요 그 참 그 젊은 사람이 너무하는구만 와 상황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 뭐라하면 무조건 잘못된건가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저씨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거 오지게 싫어해요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좀 하지마세요 이렇게 쏴붙였고 그 아저씨는 어 이거 이러면서 그냥 내렸어요 물론 저도 그 이후에 내렸죠 참고로 오늘 있었던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번에도 남편이랑 같이 누워있는데 똑같이 벨을 누르고 두드려가지고 그때도 저는 좀 놀랬고 또 남편이 있어가지고 별 걱정은 안했지만 남편이 대신 나갔다가 들어왔었거든요 그 할준마 때문에 그리고 아랫집 아저씨는 저보고 너무했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진짜 제가 어른한테 너무 잘못한건가요? 요즘에 어리고 나이 많고를 떠나서 배달음식 받는 것도 조심스러운 세상인데 본인이 좀 베푼다고 아무 경우도 없이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는게 당연한건가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그 할준마도 할준마인데 글쓴거 보니까 니 성질머리도 그지같아 네 됐으니? 네 저 성질머리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참아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본문 보면 우리 남편 있을 때도 그런적이 있다니까요 그땐 남편이 있어서 무서웠다기보다는 그냥 남편 보고 나가보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상추였대요 우리는 상추도 안먹어서 그냥 괜찮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매번 남의 집 문을 쾅쾅쾅쾅 이렇게 두드리는게 당연한거라고요 그 할준마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의를 베푼다고 생각하겠지만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는 고문이라고요 고문 2번 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남편 진짜 불쌍하다 3번 쾅쾅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면 심장이 심하게 뛰고 놀라는데 왜 쓴이 탓을 아는거야 쓴이 말이 맞잖아요 나눠주고 싶으면 다른 형태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왜 문을 두드려 4번 아니 그럼 그 할머니가 처음에 문 두드렸을 때 이야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뭘 또 쫓아가가지고 따지고 있어 진심으로 이해 안되네 이 여자는 그냥 화풀이한거라니까 쌈딱처럼 2번 문앞에 문 두드리지 마시오라고 써붙이세요 그리고 대처도 그래 너무 그지같고 글 쓴거 보니까 육두문자에 참 그시기 안에 대체스니 저는 육두문자를 한적 없구요 저희 집 문에 두드리지 말라는 글도 써놓을 일이 원래는 없어요 요즘 누가 그런걸 써놔요 서로서로가 조심하면서 사는 세상인데 그리고 살짝 언성을 높였을 뿐이지 욕을 한적은 없습니다 육두문자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어? 2번 나눔을 하려는 얼갈이가 걸레같아 어쩐다 이런 얘기를 써서 그런거죠 나눔받는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냥 몇층인지 할머니한테 말하면 될걸 왜 그렇게 싸워요? 니네집 안두드린 되잖아 3번 보기에도 걸레같은데 입으로 들어갈땐 더 거지같은 얼갈이 이게 육두문자가 아니면 뭘까요? 아무리 내쌍이라도 말을 좀 가려가면서 해야죠 남들이 듣기에 상스럽다고 느끼면 그게 바로 육두문자입니다 3번 쓴이가 짜증나고 놀랄만한 상황이라는건 이해가 가는데 당신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당신도 보통사람은 절대 아닌거 같애 어? 됐으니 니가 한번 당해보세요 본문에 적었죠? 저 할준마 처음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나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인데 밤새 잠도 제대로 못자다가 낮에 겨우 잠들어가지고 진짜 꿀잠 자고 있었거든요 꿀잠 전에 경비아저씨가 옆라인 이사 문제 때문에 제 주차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방문했을때 벨 누르고 노크 하셨을때도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노크 몇번 하셔가지고 비몽사몽 나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20분 후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고 경비아저씨처럼 예의있게 방문했다면 화가 안났겠죠 말 그대로 이 할매는 무슨 빚받으러 온 빚쟁이 마냥 문을 미친듯이 쾅쾅쾅 두드렸다니까요 중문도 있는 집인데 그 소음이 다 뚫고 들어왔다고 2번 뭐? 그 상황에 심지어 20분 뒤에 나갔다고? 헐 3번 아니 경비아저씨가 니네 집을 방문한건 기분 나빠야 할 상황 자체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애초에 쓴이가 주차자리를 비켜줘야 하니까 기분 나빠하고 맑고 이런게 없다고 생각하는거 진짜 이상하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20분 뒤에 나가놓고는 무슨 약속을 지켰다고 그러는거야? 미친거야? 4번 보통 사람은 말이죠 1절만 하는데 쓴이처럼 1절 2절 3절 4절 4절 그 이상을 해버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진상이라고 하죠 님은 진상이 맞습니다 5번 자다가 쿵쿵 큰소리 나면 놀랄만한 상황이긴 하죠 이해는 가는데 언성은 높이지 말고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됐으니? 네 맞아요 처음에 엘베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사세요 묻고 저희보다 위층에 산다고 말씀하셨고 파시는거에요 물었고 아니 그냥 나눠주는거야 이래가지고 그럴거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두시고 방송으로 가져갈 사람 주는게 좋은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 할준마가 갑자기 아니 내가 공짜로 주는건데 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언성이 높아진거라고요 처음부터 큰소리를 친게 아닙니다 언성이 높아졌다는거 처음엔 조곤조곤 얘기를 하다가 말이 안통하니까 어? 내가 눈도 크게 뜨고 단호하게 말을 한거라고요 목소리에 힘도 딱 주고요 2번 야 대댓조차도 좀 과해 화 줄이고 사세요 너 고혈압 걸리겠다 3번 눈 크게 뜨고 단호하게 말을 할 때 진짜 미치겠다 6번 본인이 잘못했냐라고 묻지만 마음에 안드는 댓글마다 변명 답글 달고 반대 누르고 다니는거 보니까 남이 하는 말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똑부러지게 말을 했다 옹호받고 싶어가지고 글쓴거 같은데 그냥 네 대응이 그지같고 좀 까칠하고 살면서 절대로 만나기 싫은 그런 타입이에요 쓰니 또 이거 반대 누르고 답글 달겠지 되 됐으니 우리 부모님을 걸고 말하는데 반대를 누른 적은 없습니다 네 멋대로 추측하지 마세요 7번 아니 놀랐을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눠주고 싶어서 그러신거 같은데 나 같으면 아 괜찮아요 할머니 이러고 넘어갈거 같은데 뭘 또 쫓아가 네 됐으니 맞아요 진짜 저도 평소에는 그렇게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런데 정말 도가 너무 지나치게 문을 쾅쾅 두드렸다니까요 자다가 너무 놀라서 어? 제 뇌가 잠깐 마비된 그런 경우에요 2번 아니 잠결에 그런 반응인 것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잠 깨고 정신이 든 이후에도 그런거는 이건 그냥 성질머리가 더러운거죠 8번 저 할머니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무례한거고 민폐인게 맞아요 근데 쓰니 대처도 과한거 사실이죠 쓰니한테 너무하다고 한 아저씨도 같은 동에 사는거니까 저 할머니 채소 주는거 당해봤을텐데도 쓰니 보고 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과격하게 반응했다는건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짜증났다고 그렇게 과하게 반응하지 않을 뿐더러 분노 조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걸 보고 원인 제공을 떠나서 그런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안봅니다 댓글들이 말을 하는 바도 그래 그런 과한 대처는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거지 이 할머니를 두둔하는게 아니라고 모르겠냐 9번 끌끌끌 뭐야 이 쓰리 답장러인가 아니 지가 진상이냐 물어봐야놓고 사람들이 진상이다 욕하니까 대댓글로 하나하나 답을 하고 앉아있네 현실직시를 좀 해요 10번 생각하다가 할머니를 쫓아가서 싸운거에서 1차 놀라고 차를 20분 뒤에 빼주면서 약속을 지켰다 2알지에서 두번째로 놀라고 끝으로 남편이 있다는거에서 세번째로 놀랐다 이 쓰리는 잘잘못을 떠나서 정확히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인생의 반대로 반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거든요 상대방이 너한테 잘못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사람 인생에서 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공할 확률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쓰리는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그런 비상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피곤해? 감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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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